아니 싸워야돼 무조건 싸워야돼 싸워 싸워 뺏었냐? 뺏다가 알리라고 때리겠어? 아우시발 뭔 딜이여? 바람질을 뺏으면은 아 아 졌어 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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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다음께 가자 야 이건 다음께 가자 이거 다음께 아 저 무서워 어어 리신 뭐야 야 가리수 이거 잡자 이거 이거 가리수 잡자고? 3대 1이니? 뭐 딜이여? 에이 떨어져 떨어져 그만해 그만해 оль 으으씨 으아아어하 하핰 하핰 하하핰 아 빈 위로라